서울의 숨겨진 역사. 정말 용들이 났던 개천. 마른네와 노수신. 서울 한복판에 마른네라는 개천이 있었는데 마른네란 물이 마르다와 내가 합쳐진 말로 물이 없는 개천이라는 뜻입니다. 마른네는 평소엔 물이 없어 먼지만 날리다가 비가 오면 물이 넘쳐 개천 구시를 했다고 하는데 마른네는 지금은 번화가로 바뀐 충무로 부근에 있었습니다. 남산에서 시작해 옛날에 청학동인 지금의 남산 한옥마을을 지나 쭉 내려오다 충무로 명보극장 부근을 거쳐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던 작은 시내였습니다. 지금은 이 마른네가 없어졌다지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위를 복개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로 쓰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땅 밑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개천 도로에는 마른네끼리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마른네 부근에서 소개하기에도 숨이 벅찰 정도로 역사상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태어났거나 살았습니다. 우선 집현전 학사 정인지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세조가 자신의 오른팔처럼 아꼈던 양성지, 가난하게 살면서도 깨끗한 성품으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김수온이란 학자도 이곳 출신입니다. 홍길동 전의 저자 허균도 이대에 걸쳐 이곳에서 살았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노수신도 여기에서 살았는데 노수신은 정치도 잘했지만 덕이 높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노수신 노수신은 중종 26년인 1531년에 당시 성리학자로 명망이 있었던 이현경의 딸과 결혼해 그의 문인이 되었으며 27세 때인 1541년에 당대 명류였던 이현정에게 배우고 학문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1543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한 이후 전적 수찬을 거쳐 1544년 시강원사서가 되고 같은 해 사과독서를 했는데 인종직이 초로의 정원이 되어 대윤의 편에 서서 이 길을 탄핵해 파직시켰습니다. 그러나 1545년 명종이 즉위하고 소윤윤원형이 을사사활을 일으키자 이조좌랑에서 파직되어 1547년 순천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 양재혁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죄가 가중됨으로써 진도로 이배되어 19년간 귀양살이를 했는데 이 기간에 이황 김인후 등과 서신으로 학문을 토론했고 진백의 수큰암의 잠을 주예했습니다. 그의 이주에는 뜻이 정교하고 명확하여 사림사의에 전해지고 암송됨으로써 명성이 전파되었으며 대학장구와 동몽수지 등을 주석하였습니다. 1565년 다시 괴산으로 이배되었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훈련하와 교리에 기용되고 이어서 대사관 부재학 대사원 이조판서 대재학 등을 지냈습니다. 선조 6년인 1573년 우의정 1578년 좌의정을 거쳐 1585년에는 영의정에 이르렀고 1588년 영중추부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10월 기추국사가 일어나자 과거의 정여립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습니다. 그는 오묘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인해 사림의 중망을 받았으며 특히 선조의 지극한 존경과 은총을 받았는데 그의 덕행과 업적의 성과는 매우 다양해 왕과 백성들 많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진도에 귀양갔을 때 그 선풍속이 본시 혼례라는 것이 없고 남의 집에 처녀가 있으면 중매를 통하지 않고 칼을 빼들고 서로 쟁탈했는데 예법으로 선 백성들을 교화해 야만의 풍속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 대상 후에 바로 흑색의 갓을 쓰는 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해 국상 때와 같이 백포립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뒤 직제학 정철이 이를 본받아 실행했고 뒤액 요리 신점이 주청하여 감제 전에는 백포립을 쓰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악을 덕으로 갚은 현자인 노수신 노수신이 누명을 쓰고 진도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이야기로 당시 유배지로 유명했던 진도의 군수는 홍인록이란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부하기를 좋아하고 약한 사람들은 업신 여기는 비열한 성격의 소유자였답니다. 무튼 홍인록은 귀양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았다는데 홍인록의 성격이 어디갈리 없어 노수신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배급된 쌀을 좁쌀로 바꿔주는가 하면 노수신의 하인이 피리를 불자 죄인 주제에 향락을 즐긴다며 하인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는데 홍인록이 못되게 굴때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째째, 그 사람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묵민관으로서는 덕이 아주 부족하구만. 노수신이 귀양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누명이 풀렸으니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어명이 내려왔는데 귀양이 풀린 것은 물론이고 높은 벼슬까지 보장받은 것이었습니다. 음지가 양지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노수신이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동안 노수신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온 홍인록의 얼굴은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수신이 마음만 먹으면 진도 군수 정도의 지방 벼슬아치 따위야 파리 목숨 다루듯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자신은 죽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노수신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수신이 진도를 떠나던 날 홍인록은 그를 태우고 떠나는 조각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을 잃은 채 멍한 표정으로 수평선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럭저럭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몇 달 동안 홍인록은 노수신의 보복이 두려워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안색은 눈에 띄게 초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인록이 기진맥진한 채로 겨우 몸을 일으켜 이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한양에서 전령이 도착하자 홍인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진도 군수 홍인록은 들으시오. 빠른 시일 내에 진도 군수 자리를 정리하고 풍천부사로 떠날 준비를 하시오. 홍인록은 자기 귀를 의심했는데 목이 떨어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상황이지만 풍천부사로 임명을 한 것으로 진도 군수에서 풍천부사로 간다면 보통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홍인록은 인자한 모습에 노수신의 얼굴이 떠올랐고 노수신이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민관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없어야 하며 덕을 키워야 하오. 내 말을 명심하시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그게 다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이었음을 홍인록은 그제서야 깨달은 것으로 홍인록은 노수신이 있는 한양을 향해 몇 번이고 머리를 찌르면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감. 대감의 말씀을 줍는 그날까지 제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한양에서는 홍인록을 벌하자는 의견이 참 많았다는데 노수신의 하인이 윗사람들에게 일일이 홍인록의 만행을 고발했기 때문이었지만 노수신이 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가 한 짓은 괘씸하지만 덕만 좀 갖춘다면 홍인록은 훌륭한 관리가 될 거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과연 홍인록이 개과천선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화 하나만으로도 노수신이 얼마나 덕이 높은 분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의 숨겨진 역사는 정말 용들이 났던 괘천 마른네와 노수신이었습니다.